요즘 기온이 참 변덥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아침보다 좀 더 쌀쌀하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미세먼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에도 계속해서 건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에 주의하셔야겠고 충남 내륙과 강원 산지는 출근길, 짙은 안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4도, 대구는 9.5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15도로 어제보다 좀 더 내려가겠고요. 대전 16도, 창원 19도, 부산과 울산은 18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